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쭐 때 사는 게 기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의 회원에서 양성기 수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고의 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매일의 미사참례와는 별도로 한 시간 동안 성모 소일과를 바치고 하루에 두 번씩 양심성찰을 해야 한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심에 따라 다른 기도를 더 바쳐 한 시간을 채워야 한다. 고의 성사와 영성체는 당시의 관습에 따랐던 것입니다. 현재는 교회법에 고의 성사는 자주 영성체는 날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양성기 수사들에게 말씀하신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현재는 기도와 미사 그리고 성찰을 위한 시간으로서 한 시간 반을 할애한다. 로 회원은 수정되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리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되죠. 수정된 예수의 회원에서처럼 하루에 기도 30분, 미사 30분, 15분씩 두 번의 성찰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미사, 성찰이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일반 신자들의 경우 미사를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미사 시간을 빼면 기도와 성찰로 하루 한 시간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라. 기도는 참으로 합당한 일인데 하루에 한 시간은 어쩜 일이 길고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실 제 경험으로는 기도와 성찰 한 시간만으로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 한 시간을 해나갈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사를 빼고도 기도 한 시간, 성찰 30분, 다시 하루 한 시간 반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우이니 모든 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분명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도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듯이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회사에서 야근을 했으니까 누구와 싸워서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하러 안기가 좀 그렇다.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죠. 이렇게 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고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일 하루 2시간 이사를 포함해서 2시간을 기도하느냐 창피한 일이지만 못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일을 향해 노력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2시간이 안 채워지면 자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이 2시간이 넉넉히 채워지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반복해서 느끼실 것입니다. 합당하고 좋은 일을 계속 해나갑시다. 여러분께 가져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에도ими습관한 일을 계속 해버 shoes 여러분이 외에 있게 되어 있는 일을 проход THC 대형으로 버텔드 신경을 통해 감사합니다.